지니 지니요 아직 입술이 없어서 흣이 태어날 때 아 이거 여기서 양치하는데 내 옆에서 하이 염 이제 이 착장을 벗어야 돼가지고 제가 아쉬워서 언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것도 태공이 3개가 아니에요 체리가 오와서 때 유비에서 입었던 자켓인데 저의 느낌대로 선생님께서 잘라주셔도 좋고 멋있게 됐고 그리고 반바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엉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면봉과 유복놈을 나눠서 방송할 때 꿀템인 바지까지 그러면 밥을 먹으러 나와주겠습니다 너무해 파이팅! 파이팅! 현진 씨 아니에요 현진 씨 아직 아니에요 네네네네